새로운 설레임을 만나는 시간, 4월 새로워진 이데일리TV를 만나보시죠. 글로벌 시장 흐름과 우리 시장 트렌드를 명쾌하게 보여드립니다. 진짜 아침을 열어주는 첫 방송, 굿머니6. 바른 분석으로 시장의 핵심을 파악하고, 하락장도 이길 수 있는 튼튼한 전략, 굿머니7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시작을 이끌어갈 종목들을 빠르게, 쉽게,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출근길, 들을거리가 있는 방송, 굿머니8.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이슈를 살펴보고, 쏟아지는 종목들의 옥석을 가린다. 증시파워10. 이데일리온의 주식 고수들의 투자팁이 궁금하다면, 매일 오전 11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에서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종목 고민으로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종목에 정확한 처방전을 제시해드립니다. 닥터들의 종목 상담, 닥터스타. 주요 경제 채널의 특징주, 관심주를 모아서 분석해드립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종목 이야기, 주식 공장.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 놓쳐서는 안 되는 테마까지. 모두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빅머니 일부. 오후 3시, 오늘짱 성공 투자를 위해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빅머니가 시장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생생한 투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데일리 TV 최강 주식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답답한 주식 고민은 안녕, 돌림판 선물은 팡팡. 종목 상담 119. 주식 투자 외롭지 않게 여러분들의 주식 친구가 되겠습니다. 오래 두고 가까이. 대박 친구들이 매일 저녁 8시부터 함께합니다. 새로운 설레임을 만나는 시간. 4월 새로워진 이데일리 TV를 만나보시죠.